자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바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곽보영님께서 저 이 종목 약간 생소합니다 머큐리거든요 머큐리한 종목이 최근에 아주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5,100원에 사셨고요 5,100원이면 너무 잘 사셨는데요? 그래요? 너무 잘 사셨는데요 급등 직전 아니에요? 급등 직전이에요 15%의 비중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일봉으로 보게 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바바박 바바박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머큐리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? 자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업종이죠 그래서 과거에 5G 섹터들 이럴 때 움직일 때 굉장히 좀 탄력있게 그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상장된지는 그렇게 아주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 말 정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5G 종목들 막 이렇게 다 움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끝물쯤 됐을 때 5G 섹터들이 움직이기는 2017년도부터 움직였죠 그때 상장한 종목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별 특별한 그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지금 5G 섹터들 쪽에서 두 가지로 조금 나눠집니다 5G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깔 것 깔고 28기가 하려니까 통신사에서 버티니까 정부에서는 저런 거 취소시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제대로 찍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해외 쪽에서 좀 수주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해외 쪽에서 조금 삼성전자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이요 대표적인 종목이 솔리드 같은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적 부분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먹거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작년에 매출력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상장할 때 그때 당시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 당시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8년도에 한 1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9억 정도 나왔으니까 뭐 그때 상장할 때보다 지금 좀 많이 못해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실적 부분들이 좀 찍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 해외 쪽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먹큐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좀 하락 채널을 그리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저항받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정도가 보시면 이쪽에서도 뭐 저 한 8천원 근처 그쯤에서 좀 저항을 받았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주봉인데요 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봐서는 좀 제대로 잘 안 나오는데 주봉으로 보면 좀 명확하게 좀 나옵니다 자 이때 급등했을 때 이때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그런 모습이죠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위쪽으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들이 제대로 찍혀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매송을 잘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팔고 나오는 것도 기술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지금 거의 뭐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위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쯤에서 끊어주시고요 솔리드 같은 종목이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솔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들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죠 자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많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많은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들도 마찬가지 61억에서 작년에 286억 올해 1, 2분기에 올해 온기로는 한 411억 정도 기록이 예상되고 있는데 1, 2분기에 합쳐서 163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은 이런 쪽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같은 통신장비 업종들 그리고 5G 관련된 그런 쪽으로 엮이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그쪽은 머큐리는 차익 실현하고 솔리드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곽보영님의 종목 머큐리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상장할 때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부터는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전망까지 말씀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선택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